왜 그래? 떨려? 내 앞이라? 내 앞이니까 떨 거 없지. 너 음대관 됐을 때 찬성하고 응원한 사람 나밖에 없었던 거 잊은 거 아니지? 응. 그걸 어떻게 잊어. 근데 뭐가 부끄러워. 편하게 해 봐. 열렸네. 응? 딱히 열린 거 같아. 줘봐. 줘봐. 음... 갑자기 올리지 못하고 여기로 새는 거야. 요새 아무리 연습을 못했다지만 터진 줄도 모르고 살면 악기한테 미안하지도 않냐. 그러게. 네 악기인데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? 네네도 다 영혼이 있어. 1, 200년 넘게 살아왔는데 이번 주인은 잘못 만났다는 생각은 하게면 안 되지. 응. 미안. 미안. 사랑해. 세 번 말해. 사랑한다고. 네 바이올린한테. 그래. 얼른 해 세 번. 악기 F4에다 대고 말해. 아내까지 구석구석 잘 들리게. 멘트의 자리의 정신이. 멘트의 장신이. 멘트의 장신이. 소원의 정신이.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